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상상 해본 적 있으세요? 아이유가 내 친구라면 하는 상상이요. 제가 하는 시시콜콜한 얘기도 들어보고 저랑 투닥투닥 장난 쫓아보는 그런 일상이요. 제가 드디어 여러분이 한 번쯤은 꿈꿔보셨을 그런 일을 셀럽 알람을 통해 이뤄드리려고 합니다. 와... 너무 재밌겠죠? 수요일 오전이야! 오... 오늘은 일찍 일어났으니까 조조영화나 볼까? 지금 바로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셀럽 알람에서 검색을 하시고 아이유의 저랑 친구 하실래요 알람을 다운받아보세요. 밖에 눈 와! 나 눈 온다니까? 빨리 나가서 눈싸움 해야지. 진 사람이 붕어빵 사기. 시간과 유의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친구 저 아이유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빨리 만나고 싶어지시죠? 그럼 우리 지금 갤럭시에서 만나는 건 어때?